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시험이 다 끝났죠 2024년도 우리 계리직 시험 공무원 공채시험이 다 끝났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 준비 과정에서 애쓰신 거 그 고생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축 처져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축 처져있지 마시고 합격을 하시던 아니면 대부분은 여러분들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불합격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신감도 가지시고 일단 합격자 발표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홀가분하게 나에 대한 보상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보험 일반 과목과 관련된 부분에 전체적인 올해 출제 난이도라든지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째 총평 관련된 부분인데 과거에 출제됐던 보험 쪽에 문제들은 많은 기출문제 데이터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큰 틀 범주 정도만 있지 20문제씩 출제될 경우에 어디까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명확한 기준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20문제로 출제 문제가 많아진 올해 첫 번째 시험을 보는 건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보험 쪽의 강의 내용하고 대부분이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시험 문제가 교환 우체국에서 제시한 교환 내에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내용은 상당히 평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평이한 문제라고 해도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 접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인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공부했지? 공부한 게 별로 없네? 남는 게 없네? 이런 과목이 보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상당히 불안하셨을 거예요 한 게 없고 자꾸 머릿속이 허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이런 분들은 시험장 가셨으면 아마 올해처럼 시험장 나왔으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만큼 평이했다라는 거죠 평이함의 전제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파트가 보험 쪽에서는 상품 쪽이죠 뒤쪽 그래서 상품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들 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마무리 특강이라든지 라이브 강의라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문제들 우리 라이브 모의고사 식으로 해서 최종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상품을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 올해 시험은 그런 방향에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한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보장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시험 문제에 언급도 안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품의 특징이라든지 상품의 특징이라든지 구조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하셨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로 우리는 시험을 보셨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체가 100점 만점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100점 만점 정도의 그런 점수는 아니어도 90점 정도의 점수를 받으셨다고 하면 고득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니까 보험 쪽은 조금 평이했다라는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이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0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한 문제라든지 두 문제는 아주 구석진 허를 찌르는 그런 파트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다 똑같아요 모든 시험은 다 똑같으니까 90점을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90점 정도의 내가 평이한 점수를 받을 만한 그런 난이도였다라고 하면 이 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90점 정도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75점에서 70점 대에서 우리 그 이상 90점 이하 그 정도였다라고 하면 중정도 난이도가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최상급 난이도라고 하면 70점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70점 이상 맞으시는 분들은 상당한 고수들인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평이한 중보다 조금 더 낮은 예를 들어서 85점에서 90점 넘는 이런 정도의 점수를 받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실수한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이 푸시다 보면 저도 실수해요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100점 만점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부분들을 실수를 안 했다고 하면 이 정도 점수는 받으셔야 되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제가 뭐라고 했죠? 이해라고 했죠? 이해를 안 하고 단순하게 암기 위주로 학습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보험에서의 출제 포인트인지 그리고 보험을 알고 내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암기로 접근해버리면 암기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갈피를 못 잡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암기 위주로 했다고 하면 체감상 난이도는 중 또는 중상 이렇게 다소 높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 점수 잘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풀으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점수가 조금 안 나왔다 70점대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실수한 거를 감안하더라고 해도 전체적인 보험에 대해서 다 이해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본인 스스로의 진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빨리빨리 진단을 해야지만이 내년이 있고 내후년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더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상품 쪽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보험이론, 그 앞부분이죠 보험이론, 그리고 보험계약법에서 상법 이 파트가 보험 일반적인 이론 파트다 라고 하면 그 이론 파트랑 접목시켜서 우리 교재상으로 보게 되면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뭐예요? 우체국보험에 연역부터 시작해서 우체국보험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모집을 하느냐,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이 6장 이후에 상품 전까지 나오죠 이렇게 보게 되면,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이쪽에서, 앞쪽에서 6문제 여기 뒤쪽, 우체국보험 실무에 해당되는 영역들 이쪽에서도 6문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여기서 출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출제 경향인데 이 트렌드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도 그랬고 최근에 보험 문제가 10문제씩 작년은 2023년도는 10문제 출제했죠 그 전, 쭉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쪽 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지향적인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리 이론적인 부분이 출제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론적인 부분은 나온다고 해도 실무지향적, 실무라는 얘기는 우리 우체국이죠 다른 민영보험사의 실무가 아니라 우체국보험 실무 쪽에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계속적인 우리 개리식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터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 한 문제에 여기서도 출제를 했죠 거의 공부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중요도를 안 봤던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상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2023년도에는 10문제 출제될 때 상품이 4문제, 즉 40%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20문제 출제될 때 상품은 몇 문제? 즉 40%에 해당되는 8문제까지 출제를 할까? 말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말 그대로 40%에 해당되는 8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는 겁니다 상품 쪽이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출제 경영에서 우리가 보험과 관련된 세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계산문제, 세금문제 이것 때문에 좀 힘드셨죠 어디까지 내가 포기를 할까? 또 공부를 끌어안고 갈까? 이렇게 해서 다 끌어안고 가신 분들이 허탈해했죠 시험 보시고 나니까 세금 계산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다른 과목에 더 집중을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쉬움일 뿐인 거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범위에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쉬움으로 그냥 삭히시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향후에 2025년도 이후부터 세금 문제가 안 나올 거냐? 아니죠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출제는 올해는 안 됐다라는 게 주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출제 경향이라든지 난이도를 봤을 때 내가 득점한 점수하고 내 수준과 이런 것들을 진단을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틀이 되겠죠 그러면 출제 유형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출제 유형 분석에서 거의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보험 상품에서 생명보험 상품 이거 나왔죠 종심보험이 틀린 걸로 정답으로 너무나 쉬운 문제 그렇죠 이거는 아마 우리 이삼통 수험생 분이라고 하면 100%의 아마 정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왔고 재산보험 관련된 부분들도 아주 평이하게 나왔죠 재산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아주 평이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전체적인 문항 구성을 보니까 한 3문제 정도 각각 각각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아주 상품 중심으로 쉽게 출제됐다 물론 여러분들 보험료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료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공부 많이 했죠 3위원 방식 그리고 현금으로 방식 이런 것들 그리고 보험료의 구성 어떨 때 보험료가 오르고 어떨 때 보험료가 낮아지느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최하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하급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라고 했을 때 학급이라는 얘기예요 아예 공부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이것도 어렵죠 자 다음에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또 나왔죠 우리 계약 심사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우체국에서도 언더라이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이론 쪽에서도 언더라이팅이 있는데 일반적인 언더라이팅 순서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다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설계사분이 만나서 언더라이팅하고 그 다음에 진단받게 되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언더라이팅 심사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계약 적도 확인하고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으면 언더라이팅이 잘 됐는지 조사하고 이런 일반적인 순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험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중개사 그리고 회사의 임직원도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 이렇게 이사자, 감사자 들어가는 내부에서 관리도 하지만 감독도 하는 감독기관들은 보험 모집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이론 쪽에서 나와 있는 상품이라든지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의 요소 뭐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 난이도가 이거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보험 이론 쪽의 파트에 해당되는 언더라이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너무나 쉬웠다 변별력이 없었다라고 보여질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제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법률에 해당되는 저 뒤쪽 부록에 나와 있는 법률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앞쪽에 법규와 관련된 우리가 인보험을 다루는 상법 상법의 보험계약변에 문제가 나왔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지문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헷갈릴만한 지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수업 중에 늘 강조했던 우리 고지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통지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딱 두 가지만 확실하게 구분을 져놓고 나머지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딱 구분진 그 두 가지에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평이한 수준으로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학습하신 분들은 여기 상법 쪽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다 맞췄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학습 진행 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런 문제 유형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의 전반적인 시험 출제 경향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건 경향도 아닌 것 같아요 경향도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거는 기본이 되는 거고 여긴 기본이에요 기본 정도가 2024년도에 나왔다라는 거지 2025년도, 26년도 향후에 시험은 더 중요한 내용들도 수업 중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이쪽 파트는 아마 향후에도 쉽게 여러분들이 대비가 될 걸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해만 하면 된다라는 파트다라는 거예요 다음 우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체국보험의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 우체국보험 교재에 6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문제 거기에서 6문제나 나왔다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작년에도 출제 비중은 조금 높았어요 그렇지만 10문제 중에 2문제, 3문제 나온 시기 이거랑 20문제 중에서 6문제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터치를 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6문제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구석진, 구석진 부분으로 좀 편향된 중요하게 다뤘던 과거 기출문제 유형 트렌드보다는 약간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는 이런 쪽의 문제가 줄을 이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6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세밀한 부분 학습에서 주로 다룬 부분이 아니냐 아니죠 학습에서 주로 다룬 부분이 있었고 다루지 않고 미세하게 넘어간 부분이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만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평이하게 한 5문제 이상은 맞출 거고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한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기 우체국 보험 실무와 관련된 6장에서 9장까지는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그런 회차였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에 우체국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 참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공부할 때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막상 시험 보시니까 어때요? 시험 보시니까 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어야 됐나라는 부분으로 아쉬움도 남고 그렇죠? 허탈하기도 하고 이 정도의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출제 경향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40%에 해당되는 출제 경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향후에도 이렇게 8문제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닥을 잡겠죠 각종 특약이라든지 그리고 가입금액 금전적인 금액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숫자들을 외운다기보다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무엇을 해주는 상품이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어떤 식으로 대해서 운용되느냐 이런 전반적인 상품에 대한 구조와 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 시험에서만 보여준 그런 트렌드가 아니에요 과거 한참 전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보다는 2020년 19년 그 이후 계속적인 트렌드 문제 트렌드 시험 문제 기초 문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구석진 부분이 시험 문제 이렇게 숫자들이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오는 그런 유형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라이브 강의라든지 마지막 특강 때 저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라이브 강의 때 자꾸 이거 다 XX 치고 외우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면서 또 공부도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그 트렌드로 이렇게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방향들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들을 우리는 이번 시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확인을 했다 이렇게 출제 유형 분석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죠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은 우체국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우체국에 입사하셔서 그쪽 실전에 투입되시면서 또 소득도 창출하고 열심히 일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도전을 해야죠 다시 도전하는데 뭔가 분석 없이 올해 한 거를 똑같이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똑같은 체팍기가 돌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내년을 또 준비를 하면 고득점으로 고수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좀 전에도 계속 경향 분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앞쪽에 보험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상법과 관련된 부분들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단순 암기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보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 문제 문구로 지문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변형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인 이해 위주의 학습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해는 하셨어요 이제는 이해는 하셨으니까 이제는 폭넓은 보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좀 여유있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틀리시는 분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렵게 출제되지도 않고요 이제 여기가 관건이죠 이제는 여기 3파트, 세 번째 파트 우체국 보험 실무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 6장부터 9장까지 부분이죠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거의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죠 상품 자체도 40% 이 앞부분 전체의 이론 5장까지가 30% 이 정도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출제 비중의 30% 6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는 6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질이죠 이 질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출제 문제로 나오는 게 맞지만 변별력이라는 것들을 우체국에서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서 좀 틀리게 하자 점수대를 좀 차별화하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구석진 부분까지 다 터치를 하고 있다 그럴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 부분은 그런 말을 하죠 이잡듯이 공부한다 이런 식의 세밀한 정밀한 학습이 필요한 파트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체국 보험 상품 10장에 나오는 상품 상품이 여러분들 연도 중에도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부하면서 중간에 새로운 상품 나왔다 공지 떠서 또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상당히 힘들죠 상품이라는 게 상품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정리도 금액 중심, 특약 중심 이런 식으로 숫자 중심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워낙 상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되고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경향에서 노차 말씀드렸듯이 상품의 주요 특징과 구조, 틀 이런 부분의 이해에 집중하자 라는 거예요 집중하자 그러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숫자 문제도 2025년도 이후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숫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때라고 하면 아마 우체국 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상품에 대해서 그런 언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숫자들은 강의 중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들은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학습 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다운되고 적어지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효율적인 시험의 목적에 맞는 학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올해는 세금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 분명히 또 세금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금에 대한 학습도 함께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올해 출제 문제는 평이했지만 한두 문제는 어려운 문제, 구석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전체적인 문항 구성의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갈 거지만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쪽으로 향후에는 시험 문제가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들로 나갈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보험일반에 대한 학습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024년도 9급 계리직 필기시험 보험일반 문제 보건대 문제죠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형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나형기준이라고 하면 문제가 11번부터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죠 종신보험도 있고요 보장성 보험도 있고요 생사 혼합보험도 있고요 변액보험도 있고요 연금보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자 우리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인데 이거에 대응되는 게 정기보험이라는 거죠 정기,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종신보험은요 기간 정해놓지 않고 언제든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상품인 거죠 자 그런데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 말 자체가 종신보험에 쓰면 안 되죠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고르는데 1번부터 틀린 게 딱 있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이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였다 자 우리 보장성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소멸되는 게 있으니까 받는 금액이 더 적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생사 혼합보험은 양로보험이라고 해서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이 다 존재하는 거 그리고 변액보험은 투자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으로 우리 보험금이라든지 배당금이 변동하는 그런 보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고 1번 지문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 다 맞았죠 여러분들 자 다음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료에요 보험료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 3위원 방식과 현금으로는 방식 이거죠 3위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3가지 위험보험료와 뭐에요? 저축보험료 그리고 이건 뭐죠? 부가보험료 이 3가지를 가지고 보험료를 결정한다 결정한다 자 그리고 현금으로는 방식은 그 3가지 말고 다른 다양한 요소들 캐시플로어 반영해서 최적화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보니까 보험자는 보험회사죠 정립보험료의 기대수익을 사전에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게 뭐죠? 예정이율이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때는 이율로 불이 되는 거고 이것을 지금 현재로 땡길 때는 할인율의 개념인 거죠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예정이율 할인율이 올라간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저축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는 낮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기출됐던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 3번 지문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트렌드에 맞는 그렇죠? 거기에다 정답도 3번인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또 위험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위험률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죠 자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언드라이팅 절차예요 너무나 쉽죠 일단 언드라이팅은 제일 먼저 보험보집인이 설계사가 고객을 만나서 설계사가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진단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진단 절차를 받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회사 내에서 계약 심사 부서에서 가입, 승낙할지 거절할지 조건부 인수할지를 결정을 하죠 자 그런 후에도 계약 적보 확인은 계속 진행되고 나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또 조사를 하는 이런 단계로 간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 기억니은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너무 쉬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보험모법상 보험모집으로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설계사도 있고요 대리점도 있고요 중개사도 있죠 그리고 회사 내부에 임직원도 있는데 임직원 중에 대표이사는 보험모집을 못하죠 포함한 이런 말 나왔으니까 틀렸잖아요 임직원은 하는데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보험모집을 못한다 정답은 여기 있어요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이게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다고 했으면 중개사는 중개한다 대리점은 대리한다 설계사는 중개한다 이런 중계대리라는 단어를 바꿔치기 하면서 시험 문제 출제도 분명히 했었을 텐데 그냥 맞추라고 준 문제다 이거는 뒤쪽을 장난치지 않고 앞쪽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재산보험과 관련된 부분 또 시험 문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생명보험, 재산보험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자 우리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적 요소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적 요소도 가지고 있죠 손해보험적 요소도 그래서 생명보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정액보상이다 손해보험 요소라고 하는 게 바로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죠 그리고 재산보험과 관련돼서는 질병 사망을 주기약해서 보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특약으로 부과하는데 생명보험 회사가 재산보험을 판매할 때는 제한이 없는데 손해보험 회사가 판매할 때는 2억 원 한도 80세 이하로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원 한도 이거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손해보험이지 생명보험사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가 재산보험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보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도 되지만은 우리 생명보험의 모든 보험 종목을 허가를 받든지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 상품들의 모든 보험 상품 종목의 허가를 받으면은 재산보험 겸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일부에 관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재산보험 허가를 받은 걸로 보지 않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예요 자 우리 재산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이럴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너무나 쉬운 문제죠 재산보험의 정의와 관련된 게 지문이 4번에 있고 1번, 2번, 3번도 여러분들 강의 중이라든지 뭐 이럴 때 다 우리가 재산보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다 공부했던 파트입니다 재산보험의 기초적인 부분이 우리 5번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이 문제 다 맞았어야 되네요 틀리면 억울했던 문제죠 자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상법 문제죠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 옳은 것 자 처음에 1번 지문은 실효됐을 때 효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소급되는 게 아니라 그 실효라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민합했다 독촉을 했는데 그 납입 최고 기간까지 보험료를 나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보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해지된다 그런 말이에요 해지죠 지금부터 없어지는 거지 소급되는 게 아니다 소급되는 게 아니다 소급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요? 뭐 무효라든지 취소되는 경우가 소급되는 건지 실효는 그런 게 아니죠 해지되는 것은 자 우리 두 번째 지문을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려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자 두 번째 지문 보면은 고지의무와 관련된 부분 대상자가 누구에요? 계피 자 우리 보험사고 발생하는 통지의문은 누구죠? 계피수 이거는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계피가 얘기를 하는데 처음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부활할 때도 똑같은 신계약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 뭐 가습적으로 강조한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자 다음 보험증권 보험증권은 단순한 증거증권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도 아니다 성립하려면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승락한대 낙성계약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성립요건이다 이거 틀렸죠 너무나 쉬운 지문이죠 1번 지문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자 우리 4번 지문 보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보험사고 터지면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통지의문 계피수 맞나요? 맞죠? 고지의문은 계피 사고통지는 계피수 두 개를 우리 대상자별로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에서도 봤잖아요 문제집에도 어떤 거는 계약자 피보험자 어떤 거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자꾸 이런 것들이 막 중복되다 보니까 너무나 정리가 잘 안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로 표로 해서 또 정리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정리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고지의문 대상자는 계피 그리고 사고통지의문은 계피수 이거 두 개만큼은 반드시 알고 나머지를 하자 나머지를 안 했다 해도 이 두 개만으로도 풀 수 있잖아요 자 맞죠 이거 4번은 확실하게 맞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답보르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6번까지 문제가 좀 평이했다 자 그럼 7번 문제 7번 문제도 너무 평이하죠 우리 우체국 보험과 민영 보험을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거 옳은 것 고르라고 합니다 옳은 거 자 우체국에서는 여러분들 퇴직 보험이라든지 변액 보험 손해보험 이런 거 취급 안 한다 생명보험 그렇죠 인보험 재산보험 이런 것들을 취급한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이 어떤 거냐 이런 거 취급 안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1번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민영 보험 우체국 보험이 아니라 민영 보험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감사원 쪽은 아니죠 감사원은 우체국에 그렇죠 관리감독하는 주체죠 다음 우체국 보험은 보험 가입하는 금액이 사망보험금은 4천만 원까지 가입이 안 된다 제한이 없다 이거 틀리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런데 4번 부분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들 풀어주셨을 거예요 민영 보험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지만 우체국 보험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안 돼요 안 된다고 나쁜 거 아니라고 했죠 국가가 전액 다 보장해줍니다 5천만 원 넘게 보험 가입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많은 금액 1억 원 2억 원 다 해줘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둘 다 적용된다 이거 틀렸죠 정답은 너무 쉬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너무 쉬운데 있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시험 볼 때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정답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시험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번 회차의 시험은 상당히 쉬운 쪽에 정답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8번 보죠 우리가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 공익재단 설립이 언제예요? 2013년도죠 2000년 아니잖아요 우리 우체국 보험의 연역 관련돼서 쭉 그렇죠 공익과 관련된 부분들 처음은 1995년도에 장학금 주는 사업으로 했지만 그 이후에 그렇죠?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면서 연도 연도들을 중요한 골자의 연도들을 몇 번 정도씩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게 공익재단 벌써 1번부터 틀렸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다음 공익사업 범위 재원조선과 관련돼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건 맞죠 이거를 보면서 문제집에 이거 수정된 사항들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체크했던 부분이에요 체크하셨던 부분이에요 혹시 체크하신 분이 이거 틀렸다 그러시는 분들은 글쎄요 체크한 거를 까먹던지 여러 개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이거 좀 헷갈렸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우리 공익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암보험 지원 등 뭐 이런 것들 그런 사업에 하나여 이런 사업만 공익사업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것만 하나여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에서 봤잖아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제일 마지막 문제 시험 문제의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서 참고해라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사업이 이거 요 하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우정사업 분야에서도 있고 미래사업 분야에도 있고 표로에서 사업 분야가 엄청나게 다양하다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 하나에서 한에서 요것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숫자 외운 거 있죠 공익준비금 요 재원들을 정립할 때 전년도 우리 정립금에 인여금이 나오면은 100분의 5 100분의 5는 5%죠 이 0.05%가 아니잖아요 5%예요 5% 이내에서 우리가 재원에 넣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그린 보너스 요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죠? 0.05%죠 이게 이 5%가 아니죠 요거 5%와 0.05%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로 반대로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 구석진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쉽게 아마 이 문제도 다 풀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초등학교 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국어의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다 맞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의 종류 보험 리스크 금리 리스크 시장 리스크 그렇죠 유동성 리스크 신용 리스크 운영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뭐 무슨 리스크는 예상하지 못하는 손해율이 증가하는 등의 손실 발생할 손실이 발생한대요 자 우리 보험을 운영하면은 보험은 예정이율로 운영하는데 손실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서 보험금은 많이 나가는데 적자 볼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험 리스크라는 거죠 다음 시장 리스크 항상 제가 시장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시장에서 어떤 거가 위험하냐 시장에 내가 뭔가를 할 때 주식을 투자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위험이다 그래서 시장 리스크는 가격 하락 리스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이자율 환율 이런 시장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할 그럴 위험들 이게 바로 시장 리스크죠 다음 이것도 너무 쉽죠 자금의 조달 운영기간이 불일치한다 예기치 못하는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의 지급불능 사태가 증명한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게 돈은 들어올 건 많은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 나갈 돈이 많으면 흑자도산 일어난다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뭐예요 유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죠 가만히 정답이 1번에 있었다 너무나 쉬운 그런 문제였다 자 10번 보죠 자 이 문제는 상당히 구석지 문제로 출제됐는데 출제됐는데 이 문제에 출제한 출제자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출제했다고 해서 우체국 내부에서는 검수는 안 하나요 문제들을 검수자가 누군지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보죠 자 우체국에서 보험 모집하는 모집자는 우리 내부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공무원이 되시는 내부 직원들도 모집할 수 있지만 우체국 FC도 있죠 그래서 직원과 FC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자 직원이라고 하면은 금융업 담당자는 안 되고 그 이외의 자는 신규로 우리 채용되면은 3년 이하의 직원들은 모집하지 못한다 이거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충분히 기억은 맞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니은 관련돼서 직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이버 교육을 다 이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20시간 이상 교육을 또 집합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수를 한 걸로 해서 모집 자격을 준다 이것도 공부를 하고 문제상으로도 봤어요 이런 분야와 관련해 이런 내용들은 문제상으로도 다 봤다는 얘기에요 이거 기억리어는 맞다 자 우리 디귿 부분 외국인도 우리나라 뭐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보험용업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아마 준비들을 많이 하셨고 책을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음 이 부분도 캐치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일단 디귿은 자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관련된 부분들도 자 우체국 FC의 자격 제한 관련돼서 그렇죠 벌금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종료됐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우체국 FC가 안 된다 2년 이내 이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5년 이것도 교재에 나옵니다 5년 이내 5년 이내에는 FC가 되지 못한다 그거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그쪽에 민영보험사에서 보험 영업하다가 영업이 취소된 그런 자들은 우체국 FC로 5년간은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 쳐요 2년인지 5년인지 헷갈렸다 그러면은 5년 이내의 자는 등록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5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2년이라고 하면은 2년 이내에도 등록이 제한되는 거 맞잖아요 5년 범주 그 짧은 기간이니까 그래서 리을 부분은 맞다라는 거예요 2년으로 기억하건 5년으로 기억하건 기억을 했던 다 맞는 말이다 요건 2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요거 디귿이 헷갈려서 여러분들 3개는 맞는 거 같은데 디귿이 맞으면은 4개가 되고 틀리면은 3개가 되고 요거 선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선별하는 문제 요거 3, 4번 중에 고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4번을 체크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심쩍어서 3번 체크하신 분들도 계시고 설마 1, 2번 체크하신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3번인데 4번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 외국인이라고 해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관리법상 국내 거주권이 있는 자 그리고 재외동포, 영주 자격자, 결혼이민 자 요런 자들이 되는 거지 동반비자 요거 F-3 자 요자는 여러분들 그렇죠? 자격 제한에 걸립니다 F2, F3는 안되고 F4, F5, F6 자 요렇게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시험 문제에 출제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뭐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뭐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비열한 문제였다 뭐 요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실험 문제로 다른 변별력 있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요 10번 문제 그래서 10번 문제는 요 디귿을 제외한 세 개가 정답인데 자 우리 10번 문제에서 혹시라도 틀리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건 괜찮아요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붙어야지만이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일정 커트라인 점수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요 10번 문제를 많이들 틀렸을 거예요 100점 맞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맞추신 분들이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너네들이 장난을 치냐 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자의 그렇죠 의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채로 시험 보는 공채 시험에 공채 시험에 이런 정도의 비열한 문제 이거는 이 문제가 잘못됐다 하자 있다 이렇게 이의신청할 수는 없겠지만은 마음적으로 속에서 욕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자 다음 11번 문제 이거는 다 맞추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항상 우리 문제풀이 할 때도 뭐 신용카드 납입이다 무슨 납입이다 납입이다 보험료 납입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죠 문제풀이 시간에도 많이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선납 부분을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해라 선납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보험료 실시간 이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보다 선납은 우리가 계속보험료 실시간 이체에서 적용되지 않죠 안쳐 선납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신 분이라고 하면 어? 하면서 너무 쉽네 하고선 10초도 안되게 문제를 딱 풀고 1번 2번 읽는 동안 딱 넘어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신 분이라고 하면 자 다음이죠 자 12번 문제도 약간 구석진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험료 할인 납입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오히려 개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찾기 문제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런 문제는 그렇죠 마음이 편하다 자 일단 기억을 보니까 보험료 납입 면제 시에 선납 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 합산해서 지급하고 미경과 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서 제외한 후 지급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내가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뭔가에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죠 장애가 50%가 났다 뭐 이랬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내지 마 이게 그렇죠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거잖아요 이 뜻은 아시죠 이 뜻도 모르고 이 질문을 읽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돈을 내지 마라고 했는데 앞으로 돈을 미리 낸 돈이 있고 아직 이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쪽에 내야 될 돈들 미리 낸 돈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미경과 보험료 선납 보험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돈을 내가 먼저 이때 냈다라고 하면 앞으로 안 내도 되는데 먼저 낸 것들이잖아요 그건 다 돌려줘야죠 언제 돌려줘요? 현금으로 돌려줄 수도 있지만 보험금 지급할 때 함께 돌려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외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기억의 의미를 좀 시간적 여력이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되신 분이라고 하면 시간적 여력이 있다고 하면 천천히 읽어오면 별 그렇게 대단한 문장이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책에서 이잡듯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험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이거 기억을 읽어봅니까 내가 보험에 대한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이 패턴하고는 좀 이상한 말을 하네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다 그럼 정답은 3, 4번 중에 하나네요 3, 4번 중에 하나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니은을 그러면 볼까요 아니면 디귿 니은을 볼까요 디귿 니은을 봐야죠 니은은 다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자 니은 보니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월에 계약 응당일 이후일 경우에는 당월분 보험료는 납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납입 면제 사유가 이때 발생했어요 그렇죠 해당월에 계약 응당일 이후라고 하면 만약에 응당일 응당일은 여러분들 보험 계약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일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내가 계약을 했다 쭉 가다가 6월 1일 7월 1일 쭉 갔다가 이 날짜가 되니까 10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가 당한 날이 10월 10일이었어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10월 1일 날 항상 보험료는 한 달치 보험료를 딱딱 내고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10월 달 보험료는 10월 달 보험료는 이때 내야 되는 게 맞죠 이것도 기본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이 이후에 납입이 면제 되는데 이 달의 보험료는 내고 그 다음 달부터 납입 면제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이다 라는 거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의료수급권 상실되면 의료수급권자 할인 적용되잖아요 5% 그렇죠 상실 시에는 수급권 자격이 상실됐대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이제는 보험료 할인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할인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상실한 날부터 정상적인 보험료 내라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게 상실적인 문구들이잖아요 지금 상실적인 문구들 자 다음 우리 리을 보면 리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금리 변동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자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선납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리을 안 된다 리을 안 된다 이거를 먼저 체크하시고 접근하셨어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고 기억이 안 된다 기억이 좀 이상한 말이다 라고 해서 제껴놓고 문장을 보시면서 풀으셨어도 정답은 고를 수가 있었다 조금 12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중급 정도에 해당되는 중급 최고 상급의 문제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급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못 풀 문제도 아니었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으면 변별력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쉬운 문제들로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오히려 어려워 보일 정도로 그랬던 문제입니다 12번은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제 상품으로 가죠 상품만 8문제 우리 세금 물은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자 새로 나온 상품 엄마 보험 100% 보장한다 22주 늘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임신질환 특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만식까지 보장하는데 최대 10개월 그러니까 실제 10개월보다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 보험기간은 10개월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보다 짧죠 분만식까지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우리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문제집에도 있고 많이 풀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이 4번 지문을 몰랐다 쳐요 몰랐다 쳐 그럼 1, 2, 3번이 맞는 말이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누차 강조해서 엄마 보험 새로 나온 보험인데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 맞췄을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 자 14번 문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험이 뭐예요? 그렇죠 뉴백세보험 백세보험 백세보험 자 8-9-0 나왔네요 8-9-0 다른 건 몰라요 8-9-0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와당땡 와당땡 그렇죠 와이드 건강보험 당뇨안심보험 그리고 백세 이중에 고르는 거예요 근데 국민체력백 국민체력백 국민체력백이 적용되는 상품 두 가지 있죠 건강클리닉하고 백세 여기 건강클리닉이 없네 그리고 정답은 뉴백세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품이 이렇게 정답으로 딱 나오다 보니까 저도 막 히어로를 느꼈어요 여러분들 다 맞췄죠? 제가 좋아하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것도 틀리신 분 아주 깊이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깊이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자 우리 고액 할인 4천만원일 때 우리 2천만원 넣으면 1% 3천만원 넣으면 2% 4천만원 넣으면 항상 우리 2천만원 넣으면 3천만원 넣으면 4천만원 넣으면 근데 4천만원까지네 뭐 이런 식으로 1% 2% 3% 이거 동부했잖아요 늘 봤던 거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뭐 자금으로 뭐 생활자금 쓰던 뭐를 쓰던 뭐 줘라라고 해서 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치매 같은 경우에는 15년 중증치매 그리고 요양은 10년 늘 비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중증치매 15년 그렇죠? 요양과 관련된 부분들은 10년 제가 이거를 그쵸? 카페에서 보고 가슴이 좀 아팠어요 가슴이 좀 아팠다 그래서 2년 아니다 이렇게 또 체크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15년 10년이다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신 캡쳐된 것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죠 물론 뭐 실수들을 합니다 여러 문제를 문제를 한두 문제 푸는 건 아니니까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아는데 이상하게 엄한 대로 답을 체크하고 나오는 경향도 있으니까 실수 인정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상품 문제가 얼마나 쉬웠는지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십니까? 올해 자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자녀치킨이 보험과 관련돼서 2종 든든형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맞죠? 우리 그 아이는 30세 어른들까지 보장하려면 80세 100세까지 된다 든든형 자 우리 간편 고지 세 가지 고지로 간단하게 가입하는 거다 자 윈윈단체플럼 보험 여기서 나올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밖에 없다 자 다섯 명 넘으면은 스물 한 명 넘으면은 101명 넘으면은 단체하리인 근데 세 명 이거는 얼투당탄한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자 우리 4번 질문 든든한 종신보험 나오면 항상 우리 새로운 나온 종신보험 하나로 오케이 건강종신보험하고 비교하자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주기약에서 3대 질환에 대해서 선지급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든든한은 해준다 하나로 오케이 건강종신은 안 해준다 든든한이니까 해준다 선지급 이거 지금 어느 하나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어느 하나 이 세 가지 네 가지 지문들 어느 하나 상품별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만 강조했던 것들 이거 틀리셨어요? 이거 틀리셨으면 또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자 오른것에 개수를 묻는 문제 상품에서 이 17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유형이다 그래서 17번 틀리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100점만쯤이 아니라 100점 맞았으면 좋겠지만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90점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고수예요 고수 85점도 괜찮아요 85점 그렇죠? 자 우리 개수와 관련된 부분들 어깨동무 보험 어깨동무 연금보험이 아니라 어깨동무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이니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 맞나요?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힌트를 얻으셨어야지 여기서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해주는데 보장성 보험을 전환해줘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구나 저축성 보험이 전환되봤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그쵸 세액공제 이 대상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특약 중에 보장특약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 거예요 저축이 전환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어야지 그게 시험장 가서 생각이 안 나죠 물론 교재에 나온 거 하지만 풀으신 분들은 많이 풀으셨어요 자 우리 그린 포넌스 저축보험 플러스 이거는 저축성 보험이죠 장애인 전용 전환 특약 이거 부가가 아니잖아요 얘는 저축보험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우체국 급여실성 보험 이거 뭐 상품 라이브 특강 때도 말씀드리고 심화 과정 때도 노차 말씀드리고 자 급여실성 보험은 종합형 상해영 질병형이 있는데 종합형으로 가입해야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종합형이다 그렇죠? 근데 질병형만 가입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나 쉬운 게 실손에서 지문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저는 좀 허탈했어요 다른 좀 중요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틀렸다 자 다음 여러분들 와이드 건강보험 이 와이드 건강보험은 사망보험이잖아요 사망보험의 종류 다 공부하셨죠 자 2천만원 넘으면 고액 할인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고액 할인은 주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맞죠?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두 개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두 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유상통 회원분들 저랑 같이 상품을 기본강의 심화강의 그리고 라이브 강의까지 쭉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2024년도 이 상품 여덟 문제 상품 여덟 문제가 엄청나게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만 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수준을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뭐 타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상품들 뭐 와당땡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우리 고액 할인이라든지 플러스 보험기관이 적용되는 상품들 고액 할인 사망보험의 분류 재분류 막 이런 식으로 공부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리을 이런 지문들이 쉽게 읽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너무나 평이한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전식으로 공부를 안 하고 예전 방식대로 공부를 하셨던지 아니면은 상품의 내용만 가지고 그냥 쭉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읽을까요? 리을 지문이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리을 이거 이런 지문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문제가 쉽다 우리는 느끼지만 거의 개리직 시험에 응시생이 우리 유상통에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의 차별을 둘 필요는 없겠지만 상당히 수준 있는 문제다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비과세 종합 저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걸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 이거밖에 없다 파워 정립 보험 안 됩니다 안 된다 자 우리가 알찬 전환 특약 관련돼서 그 특약으로 연장시키는 거죠 연장시키는 거 우리 문제집에도 있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라이브 특강에도 말씀드렸고 가랭이 두 다리 다 잡아야 된다 2년부터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연장되는 거다 3년부터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피 웃으셨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자 우리 3번 보니까 그림 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만기 유지시에 그렇죠 그 만기 유형에 따라서 플러스 이유를 더 주죠 보험기간 전체 주는 게 아니라 1년만 줍니다 1년만 이런 부분도 특징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온라인 저축보험 온라인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모집 투당 이런 것들이 많이 사업비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다음 달 한 달이 지난 달부터는 해약하면 100% 다 주고 이렇게 하죠 한 달 한 달간만 유지하면 이거는 상품과 관련된 주요 특징 이런 것들로 문제화 한 거예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이런 지문들 어려운 지문이 절대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 고르기는 다들 쉽게 골랐을 거예요 물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틀릴 것들을 틀린다고 하면 이것도 틀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예요 어깨동무 연구 이건 누차 강조했죠 20세부터 받는다 그렇죠 이것도 강조했죠 우체국 연금저축보험과 관련돼서 우리 연금계좌 세제적격연금저축 이거는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이후에 55세 이후부터 그렇죠 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된다 5년 이상 납입을 하려고 하면 일시납이라는 얘기 될까요 월납밖에 안 되지 이거 특강 때도 말씀드렸고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연금저축 이거 연금저축이니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 상품이 되겠죠 이 상품이 된다 자 계약일 이후에 1년 지난 때부터 연금계시 나이 마이너스 1세 이거는 맞아요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1년이 아니라 1개월이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물었다 자 다음은 연금저축 우리의 이전형이에요 다른 우리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연금저축 신탁에서 연금저축 우리 우체국 쪽으로 보험으로 넘어온 것들 자 넘어온 것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쪽에서 다 냈으면 일시납으로 넘어올 거고 그쪽에서 다 안 냈으면 요쪽에서는 월납으로 또 내는 금액도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납입할 수 있다 맞죠 이거는 뭐 특별한 하자가 없잖아요 특별한 하자가 없다 그래서 3번 4번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새로 나온 상품이죠 우체국 연금보험 2312 유배당 상품인 거죠 유배당 상품 자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틀리신 분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모의고사들 우리 상품 모의고사들 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 조금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각 연금별로 종신연금 받을 때 보증기간 좀 한번 정리해봐라 그리고 어떤 상품이 중도인출되고 어떤 상품이 추가납입되고 이런 것들 좀 정리 포인트를 잡아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연금이 어떤 것들은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이 있고 어떤 상품은 종신연금 확정연금만 지급하고 어떤 상품은 더블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온 상품은 뭐예요 종신연금 확정연금인데 종신연금이 정액으로 주는 상품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재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기집중형 라이브 강의 때는 뭐예요 전에는 후하게 주고 뒤에는 박하게 준다 전후후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더블연금형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연금 상품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있는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2109 여기에 더블연금형이 있죠 그래서 2번 부분이 확실하게 틀렸다라는 것이 금방 눈에 들어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왜 이렇게 다 시험 볼 때 눈에 안 들어왔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합격권이라든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도 너무나 쉬운 문제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나머지 입원들은 뭐 설명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해설은 다 마쳤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난해했던 문제가 한 문제 있었죠 좀 약간 비열하다는 표현까지 제가 썼지만은 한 문제 그 문제는 틀렸다 쳐요 그리고 조금 중급 정도 내는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 있었어요 세 문제 뭐 이 문제도 포함시킬게요 세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에서 내가 세 문제를 다 틀렸다라고 해도 80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세 문제 다 마쳤겠죠 그러면 95점이고 그래서 100점 맞으신 분은 대단히 잘하신 거고 95점 맞으신 분도 엄청나게 잘하신 거예요 실수 안 하고 95점은 실수하신 거 아닙니다 너무 만점이에요 95점은 제가 봤을 때는 만점이에요 90점도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너무나 잘하신 거 물론 우리가 공부가 좀 학습이 덜 되셔가지고 70점, 60점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아직 보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분들은 논외로 하고 일정 부분 레벨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근본시험에서는 80점 이상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을 뜨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7월 달에 시행된 우리 우체국의 계리직 공무원 시험에서 보험 일반 기출 문제를 이렇게 분석과 더불어 해설까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Luego ít Beacchaeus 또한 신앙ымиинов 보조 발송 보호 구별 보조 otive 공부 혹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